하이구 복권이 당첨된 한 집안이 벌러져볐구나 저건 법적으로 가도 참 쟤 난 어떤 게 옳은 거 산지 인혁은 어떤 거 생각해면서 저 복권 당첨된 저 서방이 모르겠지 혼자만 써버려야 된 걸려온 갈리곡 법정에 관한 딱 가운데로 갈라고 묶어선 반식 갈리로 했지 인혁은 어떤 거 생각해면서 걔는 그거 쏘길 일이 또러시쭈 그거 당첨되어째 각시 모르게 그거 시제는 심보가 그거 잘못된 거 우다게 그거 대시민 각시 신더라도 곧곧 식솔도 신더라도 고난 의논해요 어떤 잘 쓸 걸 여산들을 헤어봐서 아주 엄짓하게 인형 막막진 게 거기에 일단 경등한 입과기 경허니까 반으로 딱 갈리는 게 인형 생각은 맞아 반 갈래서 주게 반 갈리지 않으면 미씨 그거 인형만 다 먹어져게 그 법정에서 고른데 말이여 곧지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은 재산도 딱 두 가지 일름도 두 사람 일름도 고쳐야 되고 영해야 된다면서 아이고 걔난 요새 아이들은 다 경허는 생이 때다게 요자기도 저 질동이 어몽 그 큰 놈씨에 아파트를 호나형 이제 허잰헌한 지금 간에 전세로 잘함시다게 그거연 허썰어몽 아방 포태여 죽음에 지파나으라연 허잰헌한 아방은 서묻 그저 아들 이름으로만 해예시민 해예도 그 아들로란 또 어몽아방 신들이 걷는 거 보 난 이젠 두 가지 똑같이예요 영 그거 이름을 해예사주 이제 혼사름 이름만으로 허재 아니연된 건 고르는 아방은게 거기도 육심이선 질동이 아방도 양 미씨 거인 아니해도 소고보론 다 인형 생각할 거 생각하임 그거연 아들신들의 긍으려는 아들은 진해 각시형 다 은원행 마신데 아버지 극모토쿠다연 둘이 이름으로 허켄낸 어디 아파트 호나 허는상 입대다기 그거 보믄 인형은 미씨 느끼는 거서 나 이름으로 된 건 저 종도 나 이름으로 안 돼있지 인형 이름으로 돼있지 아이고 아방 쫑 올리컬랑 아방 아랑 후에 올립서게 올리구정 허글랑 오쫑 허영 긍으나 마나 가낸게 맞벌이허멍 둘이 다 그 짐 맹길 전헌한 저축도 둘이가 똑같이허구 미씨 거 누구의 이름으로 허구 누구의 이름으로 아니옵니까 요샌 긍헤영 둘이 두가씨 그 이름으로 고채영 나도사 그거 지킴도 지키고 긍허이사 주텐 해임수다 아 경헌데 왜 우리집은 인형길름으로 다 돼있냐고 나 참 이 아방 또 나 일절말 해영 이제 방송에서 그 말 범을 가봐사 범맛을 알거라 아니 어젠 해에도 아방냥 그것도 공열 허구 화썰영 허는디 더붐도 허구 보탬도 허여사 그것도 지분이 싣는거주 아방 핑핑론 인생 지금 몇 년이꼬 거 시집을 한 그자 의문이 저 동카르모예미 밭 하나 물려주나 그거 녹여 먹지 못해요 그때도 미신 장시허연 섬은 서귀포강 미신 감귤레형 화물선으로 육지부네민 장시허연 다 은원들허먼 그거용 동맹기라보키네연 아방 그때도 부산여객터미널에서 그거 턱허게 도착허난 그거 돈 그자 손에 심어지난 아방 점 용두산 엘레지 불러가먼 그 돈 다 녹여 먹엉 와돈 미신 것도 아방이름에 잊저어쩌이엠 수각에 그 준것도 지키지 못해요 거기에노 난 이루어제도 나냥으로 물질러고 밭이너멍 미신 거 밭이라도 왔나 아방이름에 해주고 정해도 아이고 이거 어떤거다 나이름으로 해주게림나 고찌해야된다 이거지 이 사람아 오찌나 마나 그때도 아방이름으로 해외주제 나가 다 여산을 이두게 또 아방해연 난 행적이 선언한 아이고 이것도 해연 다 녹여 먹어 보며 아이들 군분 어떤 시킴 이 살림 어떤 거 거연 그때도 나가 양 점아방신디 말 아니고라쥬만은 저 탑발이 간 점 바당보멍 여금이 어떤 거고 정음이 어떤 거고 나 그디서 감장돌망 지민이 금식어 말을 짠짠바라 내버렸을꺼우나 짠짠바라 말을 내가 무슨 나이름으로 하려냅나 맥이 독딱 가방이름으로 해시 말을 자꾸 돌리지 말라느니가 맥이 독딱해있을꺼주기 이사름아 저 교장선생네 집도 강범은 그 사모님은 인형말맞다나 비로도 침하나 난리멍 집에서 살림만해도 딱 니게만 그게 두사람이 이름으로 다했던 애들아 이사름아 그 사모님인 긍의에도 아직 저녁으로 교장선생 출근할 때 계란이라도 지정 바쁘이 턱하게 올려놔주멍 그 살림 다하고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그 공여한게 이 시난 긍의해주는거주 아방 점 부출없지도 아니엉 나신디 이거 이거 두사람 이름으로 아니엉 저 재산 이거 긍의이째 어디로 그 생각에 낭 나신더래 그 말을 고라잠 수각이 법망치에 쓸맛을 한번 봐사디크라 법에 가면 딱 갈리라네 이사름아 법에강 나 그디강 재판관들 앞에서 나 양 일장 연설 너기 의지 맙소 점 일만 오곡 일만 오곡 핑핑 노는 아방 긍의도 긍의도 아방이라랜 긍의도 서방이라랜 위해가멍 전 바피형 다 바쳐가멍 정성으로 이형 몇십년 살아온거 나 그디강 그냥 그 판결을 나가 바꾸정어 오다기 제라하게 감상 돌압을 드시곤네 나 그디강 판결을 바꾸정어요 정말 영어는 각시도 세상에이십니까 의형 재판관님 신더래 들어보구정어 오다기 다 경애했지 무슨 옛날 예청들이 다 경애했지 무슨 맛 아이고 그거 난 나이름에이신 난 지킨줄이나 알고 그 난 쫑 호에 울리고정어 난 호에 울리고정어 쫑쫑 아이고 너네 아방 너 호에 울리케네임쩌 아이고 어떤게 연차이 호에 울려 울려 나 양 아방 쫑 책임지케넘이 나 쫑은 아방신더래 추푸다기 아이고 개구신 닮으신 그래 이거 개압갖대지는 이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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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